콧물, 기침, 가래 이런 감기. 혹시 감기에 걸린 적이 없는 분이 계신가요? 감기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 등이 일으킬 수 있는 상부호흡기 질환이죠. 어떻게 보면 코랑 입으로 숨을 쉬는 모든 인류는 감기에 모두 걸렸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고 하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정신건강질환으로서의 불안장애, 우울증을 보통을 우리가 마음의 감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의 병, 마음의 감기 이런 표현보다는 뭔가 정신건강질환, 정신병 이런 선입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신건강질환으로서의 정신질환은 특이한 질병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위험하다, 폭력적이다, 난폭하다, 치료가 불가능하다. 아, 이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사람에만 발병하는 질환이다. 아닙니다. 정신건강질환으로서의 다양한 정신질환은 누구나 감기에 걸려서 아플 수 있듯이 정신질환도 단지 하나의 질병일 뿐입니다. 그러나 많은 잘못된 지식, 선입견, 또 일부의 자극적인 언론 보도, 또는 부정확한 정보 전달이 인해서 우리들은 이런 정신질환에 대한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상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흔한 편견, 실제로 정신질환자는 위험할까요? 2021년 경찰 통계연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발생된 강력범죄 중 정신질환 관련 범죄자는 전체 대비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정신질환으로 인한 강력범죄와 실제로 우리가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올바른 건강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누구나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일종의 뇌기능의 이상입니다. 또 정신질환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정신질환을 조기에 진단한다면 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더 위험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나 감기에 걸려 아플 수 있듯이 정신질환도 단지 하나의 질병일 뿐입니다. 마치 HIV, 선천성 면역결핌 질환을 일으켰던 바이러스 감염 질환에 대한 오해가 바로 잡히면서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치료하고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오해를 풀고 주변을 돌아볼 때 이런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